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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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맥!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국민의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차까지 회의가 진행되면서 많은 무효곡절이 있었습니다. 향후 회의 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먼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당대표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히트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주 강추위 한파가 지금 한반도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실무진들이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추운 날에도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십니다. 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사명감에 모두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당령 포함해서 이제 그 몇 시간 전에 그 히트를 받았습니다만 당 색깔 이제 디자인까지 여러가지 논의를 거치는 그런 회의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론들이 여기서 또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대 또 저 수고해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신 바른정당의 유승민 당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무슨 말을 하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뭐 당면 관련해서 그동안 히트퍼링이 있었는데 우리 미래라는 청년들로 이렇게 주로 청년들이 만든 정당이 사실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고 그게 선관위에서 그런 문제가 될 줄 몰랐는데 우리 미래에 우리 당원들 화내지 마시고 미안하게 됐으니까 화 푸시고 우리 미래당 취소했으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당명을 판매해서 오늘 오후에 그 뭐 CI라 그러나요. 당의 로고 색깔 이런 데 대해서 업체 PT를 받고 토론을 했으니까 기조분가위에서 조언안을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13일까지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국민당에서 또 투표가 진행이 되는 것도 잘 무리 없이 잘 되길 바라고요. 며칠 안 남은 데 각 분과에서 마지막 작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당이 이렇게 합당을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어려움은 없는지 배려해 가면서 그렇게 끝까지 마무리 차례에서 13일 날 성공적으로 출범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누구도 계셨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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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